지금부터 제4, 3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의 개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위장님께서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감명과 윤리실청 규범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감명과 윤리실청 규범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비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선출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봉의중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우연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위하여 본 윤리감명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청 규범으로 삼을 것을 참명한다. 하나,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유를 난명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셋,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지유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넷,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다섯, 우리는 시민의 봉의 중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함은 물론 여주시와 시민의 명예를 교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여섯,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의회상을 구현해 앞장선다. 다음은 유필성 의사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12반 여주시민 여러분, 의장활동에 개소를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여러분, 사람중심행복여주 교육을 위해서 우리 동료에 애쓰기고 계시는 양지시장님들과 한 유촌의 유직자 여러분, 우리 함께하신 종료문 집주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주시의 의회 의장의 필수 여러분입니다. 지난 4월 초에 제45회 임시회를 한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지쳐보이긴 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46회 동료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의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흑사하는 집에서 예정당은 자꾸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정립민이 모범적으로 잘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신천지발 대규모 감염 확산에 이어 이번에는 이태원 클럽발 심착선이 크게 고려되었으나, 다행히 불길을 잘 잡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염자 임원이 흥포로 감소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방심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의 일상생활도 차츰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과 치료의 최일선에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보릿고개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고 계시는 어려워진 임직자, 자원동사자, 그리고 유주식인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방역 대응 시스템을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첨력 연대하면서 코로나 위기 폭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앙정부와 대지방정부들이 재난지원금 집행을 시행하면서 코로나19이나 코로나 보릿고개를 그 타격을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여주시 의회와 집행부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여주시 재난지원소득을 빳빠르게 제정하였고, 경기도와 함께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가구당 최고 100만 원 지급을 시행하는 듯 약 150조 가량의 경제지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책들이 작지 않은 성과를 보고 있고,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가는 시방의 신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앞으로 다칠 미래의 충격과 파장을 어떻게 지나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방역 배론과 재난 타격 체계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쳐올 미래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공항 기금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대의 역성장을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3분기까지도 간연히 지속된다면 추가로 3%로 하락하는 지속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예 그때 적었던 경제성장들이 마이너스 6%대의 전부를 생각해본다면 경제성장 2%가 떨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어떠한 건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2차 감염이 발생한다면 2021년에는 5%에서 마이너스 8%까지 경제가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고요. 세계 경제 전망이 이렇게 매우 불투명하고 어쩌면 기나긴 신체 통로를 우리가 가야되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IAF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백가적 어려움을 이겨낸 전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시간, 재력, 노력, 재산 등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미래의 전망이 아무나지만 우리 여주시는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여주시가 2020년 지자체 표가에서 총 22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그중에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201개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와 세종시, 그리고 인구 50만 미만의 제주도, 세종시, 그 세 곳은 인구 50만 미만의 방역자치단체에 있는 부분을 빼면 201개, 5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구당정부에서 정합 수준이 1위를 하였습니다. 여주시가 대단한 책임과 경제 공원적으로, 미양 시장님, 박시장님 과장님, 공원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2배 2배 1개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책임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항재 시장님을 중심으로 여주시의 공직자들이 여주시미를 위한 적극 행정에 천력하고 반려하여 이루어진 효과입니다. 다시 한번 감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을 시련과 위기를 이겨가고 변화와 시출된 모습으로 여주시의 갈등과 시민의 설배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만든 이번 1차 정회회는 더욱 중요한 일로 다가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 변경안, 추경계산, 결산승인안, 행정상담사 등 모든 사람들이 원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시에게 흔들어진 엄중한 시험 문제들이라라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된 안건들을 여주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대로 검토하고 신들에게 심의할 때 우리 여주시민들이 신뢰 속에 연두에 협력하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상담사를 통해 특히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가야만 의결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주의 행정이 시민들의 행동을 향해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시즌 높은 행정상담사를 실행해 주실 것을 우리 선배님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인 원만이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돌아오는 이경우는 허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관초를 앞두고 피해 예방 및 복근의 체제도 만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